정세균 전 국회의장 총리 지명설이 제기돼 도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. 정세균 전 청와대는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의장 선임을 염두에 두고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아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 출신인 정 전 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산자부 장관을 지낸 경제통으로 꼽히고 있으며 고향에서 4선을 포함해 국회의원만 6번 지낸 우리 지역 대표 정치인입니다. 정세균 전 국회의원만 6번 지낸 우리 지역 대표 정치인 전 국회의원만 6번 지낸 우리 지역 대표 정치인 전 국회의원